김효진 의원 지표들 보면서 또 우리 시장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말이었던가요. 올해는 워낙 강세입니다. 저는 좀 많이 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서는 환율 이야기를 다시는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댓글 이렇게 쭉 보면 환율 전망 워낙 강세 간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도 유효하냐 이런 피드백들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뀐 게 있는지 결론은 생각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트이자 사실은 제가 좀 제일 좀 최근에 재미있게 본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초 이후에 지금까지 환율 퍼포먼스예요. 위로 가면 강세 간 거고 밑으로 가면 약세로 간 겁니다. 가장 강세로 갔던 통화가 브라질. 그다음에 유로도 한 1% 정도 강세를 봤고요. 쭉 눈으로 보시면 일본, 중국 이런 거는 별로 변화가 없고 DXY라고 되어 있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가 올해 초 이후에 0.4% 약세. 약세예요? 달러가? 그래요? 김 프로님 얼굴 화면에 나왔어야지 되는데 깜짝 놀라시네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항상 강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사실 이 뒤에는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의 전망이잖아요. 저의 전망인데 저는 이 차트가 되게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연초에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3번 누가 인상한다고 하면 되게 호키시하게 보시네요? 라고 연초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월가에서 7번 전망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국채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시장의 중심이었던 나스닥도 10% 이상도 하락을 했었죠.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환율도 달러도 강세였을 거야. 테이퍼, 텐트럼까지는 아니었어도 신흥국 통화들도 되게 불안했을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수 있는데 가격에는 되게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외환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러가 오히려 소폭이지만 약세였습니다. 약세였고 원달러도 미국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너무 어지럽잖아요. 너무 어지러운데 어떻게 움직였냐. 강세로 가진 못했습니다만 1% 정도 약세. 지금 지난해 연초 이후에 1190원, 1200원, 1190원 굉장히 지루한 박스권 움직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할까를 그냥 이 차트를 놓고 보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가격에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브라질이 6%나 강세였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이제 오른 것들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지금 10%, 두 자릿수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동폭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커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이 한 6% 가까이 지금 강세로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요? 무슨 게 터키? 터키는 변동폭이 너무 넘사벽 약세가 제가 뺐나거든요. 이거 차트를 그리면 쫙 이렇게 한 페이지 더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이 원래도 불안했던 그런 국가들은 제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유동성이 축소가 될 거고 유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으시면 원달러도 1200원이 아니고 1250원, 1300원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의 가격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를 상당 부분 외환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좀 반영을 했다라는 선반영. 그것이 이제 한 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이라는 게 되게 좀 전망하기가 사실 좀 힘든데 미국도 중요한데 유럽과 상대적으로는 어떻고 중국은 또 어떻고 이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달러가 올해 이후에 오히려 좀 약세를 간 데에는 미국보다 유럽이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뭐 20이라고 가만히 있겠어? 20위도 동참하겠지? 그러니까 미국만 금리를 막 6번, 7번 막 올린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미국이 물가가 더 높긴 하지만 미국만 물가가 높아지는 게 아닌데 유럽도 올해 당장 이렇게 올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셈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면 독일하고 그리스의 국채 10년물 금리예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준금리 올해 20위가 연말쯤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라는 전망들이 지금 월가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환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환전을 해서 미국에 다시 나가야 될까? 아니면 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까? 그럴 때 이제 환율도 보시고 수출기업 실적 같은 거 보실 때도 환율을 보실 텐데 지금 여기서 저는 방향이 더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 원달러 및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이유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에 강세에 배팅하고 있지 않다. 이미 한 두 달 동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위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이 유로와 강세,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유로와 강세에 배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외환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주미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을 좀 주목하자 많은 의견들도 좀 많이 주시는 것도 저도 봤는데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게 이런 사망자나 확진자 관련된 차트를 그릴 때마다 참 씁쓸한데 투자와 관련된 거니까 한번 팩트로 한번 봐주세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까만색 선이 신규 확진자 수 그리고 하늘색 선이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시각이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배팅이 있었는데 그동안 단기 반등이었고 별로 없었다. 계속 코로나가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속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는 정말로 치명률 같은 게 확연하게 낮아졌으니까 리오프닝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신규 사망자 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이제 특히 보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정책을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저는 비율 지표로 하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하는 사람, 치명률 낮은 건 맞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가운데서는 정책의 변화는 좀 어렵죠. 그런데 차트를 다시 보시면 저 하늘색 선이 사망자 분들인데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게 좀 팍팍 내려오기도 바라고 있는데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조금 이제는 사망자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 뒤에 이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겠구나라는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별로 논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도 논의하고 미국도 논의하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들이 지금까지는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액션에 들어가지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망자 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는 진짜로 리오프닝을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환율로 돌아오면 왜 리오프닝 얘기를 환율 이야기하면서 하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외환 트레이더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오프닝 됐을 때 어느 나라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나 그 나라 통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는 GDP 대비해서 여행 관광 비중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여행을 받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여행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았죠. 경제도 안 좋고 환율 가치도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이 관광이랑 여행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같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남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볼 게 별로 없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GDP 대비 10%가 높습니다. 한국이 지금 5% 정도거든요. 코로나19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행이 자율화될, 단계적으로 자율화될 경우에 어떤 나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느냐. 유럽이죠.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지금 유로가 싸기도 하고 기준금리도 올릴 수도 있고 여행 관련된 수혜도 볼 수 있다면 유로가 좀 싸긴 싸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트에서 올해 이후에 유로와는 소폭 강세, 달러는 소폭 약세입니다. 기준금리만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착시가 있었네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환율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생각들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어제 아까 뉴스3에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좀 되게 늦게까지 물가로 고생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10월이 고점이고 이미 12일, 12일 이렇게 3개월 내려왔는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이제 늦게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임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내적으로는 임금을 보더라도 미국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임금 같은 게 어느 정도 오르면 그러면 소비가 좋겠네? 라고 하면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보고 계시는 차트는 국가별로 임금을 비교한 차트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할수록 미국의 임금 부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도 많이 하겠지만 이게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 걱정,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유럽이 됐건 영국이 됐건 독일이 됐건 어떻습니까? 임금이 그냥 예전 수준 정도예요.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임금 부담, 물가 부담 같은 것들도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를 지금 외환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의 임금만 이렇게 튈까요? 저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85명이 됐어요. 미국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잖아요. 바로 이제 집에도 가고 실업수당을 또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약간 자이론 타이든지 집에 가신 분들이 많은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유럽은 한 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잡 셰어링이라는 걸 하면서 고용의 어떤 유연성이 어떤 시황에 따른 임금의 탄력도를 어느 정도 좌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하고 리오프닝, 아주 단계적이지만 리오프닝을 해나가면서 그럼 다시 근로시간 늘리면 돼요. 새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근로시간을 늘려가면서 정상화를 하면 되는데 미국은 다 다시 뽑아야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직 보조금의 여력이 있고 코로나 난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나는 그 정도 월급에는 일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임금이 좀 많이 올라가죠. 미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도 실업률이 워낙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낮았잖아요. 훨씬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유럽은 알맞은 훨씬 더 많을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불법 체류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 뉴욕이나 LA 가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예를 들면 멕시칸, 멕시코라든지 도미니칸 이런 사람들 많거든.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 미국에. 그럴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달러도 연말로 갈수록 1,100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달러도 약세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KB증권 전망은 알겠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럴 것 같은데 월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월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이 달러에 대한 전망이고요. 오른쪽이 유로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예요. FX는 뭐예요? 환율이요. 환율이 FX예요? 네, 환율이 FX입니다. 있어 보이려고 한 번 그렇게 써봤어요. 왼쪽 차트가 달러에 대한 월가의 전망 오른쪽 전망이 유로와에 대한 전망인데 월가 컨센서스라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11월에 월가가 어떻게 전망했는지 12월에 어떻게 전망했는지 1월에 어떻게 전망했는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는데 폭들은 좀 달라요. 그런데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달러 약세로 전망하는 이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쭉 지난해 연말로도 유로화도 마찬가지 좀 유로화 강세가 더 갈 거야 아예 좀 덜 갈 거야 이런 변화들은 있지만 유로화가 기본적으로 지금 되게 싸다 앞으로 3년을 놓고 봤을 때도 싸다라는 전망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릴게요. 하나 변수로 등장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앞에 달러는 알겠다. 유로화 싼 것도 알겠다. 그런데 그거는 선진국들의 이야기고 최근에 한국의 무역수지도 적자라는데 달러는 그냥 약세로 가도 원화는 계속 1200원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없을까? 오히려 한국은 지금까지 수출을 되게 잘해왔었는데 수출도 안 좋으면서 원달러 혼자 별로 그냥 별로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지금 2개월 연속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도 지금까지 적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그러니까 2월까지, 3월 초에 발표되는데 2월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자재 가격이 평균적으로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3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확 적자를 난 상황이에요. 네. 이 차트를 되게 복잡한데 한 번 시간을 들여서 한 번 같이 보시죠.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무역적자는 알겠다. 그런데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 환율은 상승할까? 더 중요한 건 없을까? 그거를 한 번 고민해봤어요.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무역수지는, 무역수지가 흑자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적자면 더 많은 돈을 갚아야지 되는 거니까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요. 그렇게 돼야 하시네요. 그런데 차트를 한 번 보실까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데를 보시면 무역수지가 적자로 났었을 때예요. 네. 뭐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깨졌을 때. 무역수지가요? 환율이 강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축을 바꿔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좀 복잡하게 그려놔서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면서가 비싸지는 거군요? 싸지는 겁니다. 아, 약세예요? 아, 네네.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렸는데 더 복잡하게 됐네요. 아래로 갈수록 원달러가 싸지는 겁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이 되는 거예요. 수출이 안 좋으면 원화 약세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첫 번째 차트,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빨간색으로 음영 쳐놓은 데를 보시면 2008년도에 원달러가 1,600원까지 갔었어요. 그때 어땠었냐면 첫 번째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두 번째 수출이 마이너스 30%. 이때는 달러 원 급등합니다. 1,600원 그렇게 다시 가면 안 되는데 엄청난 수준으로 급등을 해요. 두 번째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데를 보시면 2015년도, 16년도에 무역수지, 한국의 무역수지는 위에 막대기가 무역수지인데 그 당시까지 최고치였어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 대로라면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니까 원달러 강세네? 1,000원 가던 거 900원 가야 되네? 실제는 어땠냐? 수출이 안 좋으니까 원달러는 상승합니다. 1,000원에서 1,2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인데 수출이 감소되려면 수입이 훨씬 더 줄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죠. 불확령 흑자라고 하죠. 수출이 잘 돼서 흑자 난 게 아니고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난 것을 저희가 불확령 흑자라고 하죠. 그때도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돈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돈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은 상승, 강세 이런 용어를 섞어 쓰다 보니 되게 어지러우실 텐데 원하는 무역수지보다 수출에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일부분 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여전히 괜찮아. 그러면 원화 강세 네. 원화 강세까지는 못 가도 그렇게 원달러가 1,200원 가다가 1,300원 가고 1,300원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원화 약세로 더 갈 가능성은 그렇게 적정할 필요 없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은 기조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역조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어떠냐. 작년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당연하게. 네. 증가율 낮아지고 기조효과도 있고 뭣도 있고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 금액으로는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금액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하는데 원달러가 혼자 막 그건 모르겠고 해서 막 강세로 가기는 어렵겠죠. 어려울 것이나 지금 적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무역수지가 적자니까 환율이 더 튈 것이고 나는 뭐 좀 한정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원달러가 튈 오히려 1,300원 정도 갈 거를 감안해야겠다. 그렇다라면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을까. 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정의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역조가 되면 주가가 좀 빠진다. 그렇죠. 수출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무역역조가 될 때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면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경제에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경까지만 무역적자나고 3월달부터 무역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두 자리 숫자 딱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KB증권에서 보시듯이 2분기가 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라고 있고요. 지금은 무역수지가 당장 흑자로 돌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어제도 좀 유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정확정 리스크가 완전히 걷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90에서 100불 혹은 100불 이상을 상회할 가능성들도 지금은 완전히 걷어들이기는 어렵잖아요. 유가가 조금 하락 안정되는 시기에 가서야 저는 원달러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3월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3월 FOMC가 지나고 나면 그때쯤이면 미국 물가도 좀 하락, 피크아웃 할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지정확정 리스크도 조금은 걷어들여지지 않았을까 중국의 양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PPI도 어쨌든 하락 반영.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릴 텐데 그거와 맞물려서 원달러도 만약에 기간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는 계속 강세 이야기 하시는데 그걸로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월 중순 이후에 원달러가 그때부터는 하락으로 방향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국의 환율의 달러 인덱스가 연초 대비해서 YTD로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쨌든 브라질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 국면에서 그런 나라들이 왼쪽에 있다는 것도 되게 의외네요. 브라질, 체코, 칠레, 태국 이런 나라들. 그래서 환율이 주식도 민감하고 환율도 민감한데 외국인들이 환율 약세는 돈을 뺐다는 증거니까 또 열심히 봐야 되는데 최근에 연초 이후에 며칠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두 달 동안 환율이 저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서 돈 빠지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도 많이 되죠. 저도 걱정 많이 되는데 외환시장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수출이 잘 되면 환율이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게 혹시 어쨌든 수출이 잘 되면 시간차는 좀 있더라도 결국 무역수지가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역수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돈이 남는 게 결국 우리 원화가 강세된 이유를 거 아니에요. 우리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자가 나든 어쨌든 수출이 많이 돼야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는 수출이 이만큼 늘면 지금 당장은 원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나더라도 결국은 우리 수지가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원화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수출이 잘 돼야 그다음에 돈을 벌건 말건 결정들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국을 기업이라고 따지면 이익보다는 매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그렇고 이익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PER 같은 걸로 다 계산을 하지만 이익이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한국 주식이 더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나라도 그렇죠. 일반적인 다른 모든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직원들 많이 뽑고 예를 들면 재료비 올라가서 약간 수익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원회의 정도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긴축 좀 하고 해야 되겠다. 비용 통제 좀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매출이 추세적으로 줄잖아요. 그럼 전사 뭘 한다니까. 비상경영. 그렇지. 당연히. 그리고 한국은 구조적으로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입에 대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유가 포업 오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곡물가라든지 원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의향을 많이 받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방금 그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들 많이 뽑고 돈 많이 들어서 시설 많이 때려놓고 해서 이익이 좀 안 난다.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이 더 남을 거라는 그 기대.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 항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올드 3%랑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신세대랑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하겠습니다. 김탁이사. 잘 좀 말해주세요. 제 의계에 딱딱 맞춰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김탁이사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것.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해주더라고요. 올드 3%는 조금. 김탁이사는. 김탁이사는. 탁탁 맞춰줍니다. 게스트. 탁탁 맞춰줘요. 저한테. 그래서 김탁탁 맞춰주는 김탁이사. 김효진 연구원님 어느 쪽이신지 잘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이 될 상입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해야 돼? 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물적 꺼내지 마세요. 그런 걸 하지 마죠. 함께해 주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이 시각각 세계였습니다.